상자다 이야 도둑 마스크를 얻었어 뭐야 이거 디스커버리 그리피카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피카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피카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피카이트로 무슨생각 그리피카이트로 도비의 이슈다 여기에도 너무 높은 응 정말 비쥬하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피카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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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äre 이쪽으로 그리피ct로 그리피카이트로 그리피카하러 그리피CW 그리피카이트로 이리피icano 그빞 eyes 그리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로운 배틀렉트 뭐냐 이번에 에이 서브 디비니티 대기중 아니면 연계중에 L2L1을 누르면은 조작 캐릭터가 아닌 쪽에 카무이화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아 서브의 카무이화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나쁘지 않긴 한데 쓸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 이거 다 어려워가지고 내가 조작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서브 캐릭터 체인지도 안 해봤고 음 조작법이 어려워 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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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프 승리대사가 거의 여관가자네 힘들다는데 아로프 승리대사가 아, 파괴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칭호레벨은 어떻게 됐지? 4레벨 어? 스킬 뭐 하나 배웠었나 보다 요새 너무 안 봐가지고 아 얘 칭호레벨 맥스네요 좀 힘겨워줘야 됐는데 얘도 언제 맥스 아 제길 칭호를 너무 안 봐주고 있었네 얘는 1레벨을 올리면 얘네들은 칭호레벨 올라가네 음 신경 써줘야 되는데 자 하여튼 고두진이란 마을에 왔어요 지금 고두진이란 마을에 왔어요 고두진이란 마을에 왔어요 아 아 왜지인이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잖아 아 그랬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 새로운 건물 학교야? 그래요 천장님이 만들어졌어요 아 나의 건물 학교야?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왔어요 도시에 있는 거에 비하면 호소라지 내가 있던 마을에선 없었어요 고두진의 촌장은 슬란지입니다 고두진의 촌장이 슬란지입니다 이런 변경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 어 어 사람을 그 일 때문에 왔어요 병들은 음식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런거에요 흠 다행히 이 마을에 큰 기근에는 어 기근을 고생하고 있진 않아요 라고 이 전보다 흥미로워 촌장 덕분이야 아 아 아 좋은 마을이네 이즈치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응 응 교황 얘기는 하지 말고 몰래 교황의 단서를 찾아보자 성장 아 라이프 모틀이 있는데 지금 15개 꽉 찼어요 응 얘 이따가 하자 자 얘 뭐 뭐 주는 지만 볼까 텐션 텐션? 잠깐 지금 슬레이가 텐션을 어디 달려있지 텐션이건데 아 아 탈리스만이 달려있는거네 그러면 텐션은 굳이 얘가 달 필요는 없는데 무기에 있는 젤을 빼고 싶거든요 포레스트 텐션은 당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어 여기 또 있다 헤더 헤더가 중요한거 아니었나? 아니구나 포레스트구나 포레스트 두 마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봅시다 아 알았어 촌장 아 마을사람 전원이 가족같은거라고 음 재앙의 시대야말로 이런 인연이 힘이 되니까 연대가 유대가 힘이 되니까 음 유대가 힘이 된다라고 그게 촌장님의 가르침이야 촌장이 마을을 잘 꾸리고 있나봐요 학교들 왜 그러니? 복잡한 표정하고 요일 이 마을 그냥 풍성어보이잖아 왜 그런지가 문제야 수입원 수입원 네 주변에는 농업하기에도 수료하기에도 좋지 카이도조이도 없지 특별한 산무증도 없지 그냥 특별한 산무증도 없는데 보통은 가장 먼저 기근의 고생을 봐야는 이상하지 않아 사정있나 보구나 사정있나 보구나 이 마을이 잘 지내는 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 하지만 마을사람한테 경계받지 않다고 조심하자 에휴 아빠가 도시 녀석들은 신용할 수 없어 그 녀석들은 우리를 깔보고 있다라고 해 촌장님은 함부로 사람을 원망하면 안된다라고 말했지만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 슬란지 촌장이 선대촌장의 자리를 잇고나서부터 마을은 달라볼... 못... 못 알아볼 정도로 좋아졌어 식량의 조달이나 학교 건설의 자금은 전부 촌장이 내줬어 그 사람 덕분에 마을은 다시 일으켜진 거야 어... 촌장 돈빨로 살았다는 거야 고도진은 행복해 보이는 마을이구나 긍정적이고 활기이고 모두 가족같아 하지만 천족의 가오는 느껴지지 않는걸 가오 천족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의 선촌이 갖다다녀서 그래서 선촌이 다시 일으켰다는 것 같아요 어... 그저 우리촌장을 존경한가 보구나 누구만 해도 될 것이지 로제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생각해봐 좀 더 확인해봐 좀 더 얘기해봐 신하고도 잘 공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게 이 밤이네 계속 흉작하고 사냥도 잘 안되고 있지만 이제 괜찮아 도시에 돈벌러나간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고 몸이 안좋은 노인 사.. 응? 뭐야? 몸이 안좋았던 사람도 다시 일어섰어 정말 저 부촌장님 덕분이야 귀농을 하러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을상태가 좋아졌으면 응 이쪽은 더 모았나본데? 임 그게 누가 실타란라 꼼짝이야 나중에 얘랑 대화하려고 했는데 학교 발견 했네 아.. 왜 그래 에드나? 그다지. 으.. 사오른다.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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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나는 몇 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드지는 좋게 말하면은 어 뭐라고 해야되 질서 있다고 해야되나 응? 그래서 무기점이 한일은 별로 없으니까 도구점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음 하지만 무기는 파는군요 주인공 무기를 많이 안팔어요 희한하게 주인공도 뭐좀 끼워줘라 끼워주게 해주면 안될까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는 아리샤 장비만 맨날 두개씩 나오고 아 이거 아리샤 아니구나 미드나꺼구나 에드나구나 미드나가네 미드나는 질달전설이지 헷갈렸다 미드나는 스프레이 엑소 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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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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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포이즌참 하나만 샀나? 아.. 참을 함부로 바꾸기 애매한데? 템페스트가 일로 가면은 템페스트는 굳이.. 귀한건 아닌데.. 필요한건 아닌데.. 슬레이 무기를 안판다 이거죠? 음.. 데젤.. 교황님의 단서 있었어? 아니.. 아니.. 뭔가 알면 알려줘 위화감이 하나 있어 저 촌장 묘한걸 달고 있었어 메가내? 렌즈라는 귀중핀.. 귀중권 많이 볼.. 슬란쥐은 신장머라시 状況証거는 그.. 마사각.. 선총선가.. 가능성을 잇따라.. 음.. 아마 촌장님이? 네.. 검색해봐 감사합니다 뭐.. 일일이.. 일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았다 흠.. 안경이란게 귀하다나봐요 그래서 촌장이 혹시나 안경으로 변장한거 아닐까라고 그런얘기하는거가 이게 촌장 아닌가? 촌장 어디갔어? 촌장 아까 잠깐 보여주던거 같은데 물의 신이 에마라는거에요? 여기있어요 유적이 있다 저기다 촌장 슬레이 이럴때 촌장을 잡으러 온거 아니야? 정답이지만 촌장이 없어지면은 고도지는 걱정마라 성역에 들이지만 않는 괜찮다 어.. 부정함이 생겼어 일단 돌아가자 촌장으로 부정함이 생겼어 왜? 촌장으로 부정함이 생겼어 정답은 답은 저 유적에 있을것같아 생각해 에 마을을 떠나서 음.. 마을을 나가서 절벽의 오른쪽을 보면은 동굴이 있잖아 그래서 이델.. 음.. 종유동굴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산적이 어디서 어.. 동지.. 뭐야 진을 치고 있었어 아.. 멀었을적에 퇴치는 했지만 안은 꽤나 넓어졌어 또 그녀석들의 보물이라던가 숨겨져있지 않을까 라고 이델.. 또 나가야 나온다 이거죠 음.. 그리고 거북이가 또 녀석하고 결판찌을때까지 우리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아요 어.. 설령 1만년이 걸리더라도 누군 누군 은근히 돈 주기적으로 뜯어가는데 이거 소 음.. 마을 안쪽의 동굴? 거기는 계속 성역이었다고 들려.. 응.. 들려왔어 성역은 촌장밖에 들어가지 않아 그게 이.. 이 마을의 규칙이니까 규칙이야 규칙이야 음.. 음.. 일단 돌아가자니까 돌아갑시다 예정 흑뚝.. 흑뚝.. 무너진 입구가 있어 음.. 흑뚝.. 음.. 치우는건 무리네 그렇지만도 않나 해 봐줘 미쿠리오가 에도나 오조사님 도우카이믄 정리가 에도나 아arme아 오마이 포즈다니아 에도나이좀쌔쌔쌤 그럼 빨리 에도나 에도나 아arme아 그녀의 haga 흐어sca 그녀의 에듀 wäh어 geç 에도나 당연히 그녀의 에도나 펀 그녀 슬레이는 괜찮나요? 나도... 슬레이도 괜찮나요? 나도 언제부턴가 힘을 빌린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정함을 탈지도 몰라요 그냥 자를 잊어버리면 안되지 슬레이는 내 실력을 줄게 자, 그래서... 거 어쩌고의 8인데 이동 중에 아래를 누르면 특정 거대한 물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 약점인 적신보레를 때린 걸로 유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드디어 괴력 배웠네 기술 머신 하나 추가로 배웠네 빠샤 슬게에 이력! 하아 하아 자, 여튼 촌장이 못들어가게 한 동굴을 옆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간다 어? 뭐해? 창고 같은데? 창고야 최근에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는 엘릭시일! 엘릭시일! 엘릭시일이야 노래 한꺼만 너 입이 니가 맛이냐고 떠요 가짜야 근데... 몸이 뜨거워 그래서 가짜 엘릭시일은 자양강장제니까 꽤나 의존성이 있어 악실 그런 것들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구나 악질이야 응 로란스 교회에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녀 bracelets 네 자양강장 과연 고생들 네 희망 그녀 그녀나 오랫 그녀나 그녀 그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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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장이 교르잖아 촌장이 교르잖아 월고랑이 마을사람인거 같은데? 워타 이거 촌장이야 이거? 촌장 개툴리는데? 촌장 촌장 핵 털렸다 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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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천장 아니잖아 천장님을 잡으러 왔구나 그렇겠네 자, 그만둬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마시드라 교황님이에요 이미 조사 끝났나 보구나 어쩌서 교황님이란 짓이 오죽은 이쪽이다 내가 교황님이란 짓이 없는 일이야 어쩌서 내가 교황 따위 같은 원하지도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되지 내가 빈지게 들어간다 가족에게 소박한 가오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것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당신을 지찾고 있는 사람들은 피시단의 세르게이란 하지만 당신을 성롱한 한가리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가능한 일을 당신을 지찾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지찾고 있는 사람들을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을 지내려고 하기 전 당신을 보내고 당신을 지찾고 당신을 지찾고 안하는 사람들을 살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은 피해자 나는 나는 무슨Lu니 난 그가 무엇일이야 하이라인드와 싸우는 싸우는 건가요? 싸우는 싸우는 건가요? 싸우는 건가요? 그래서 너 전쟁하고 관여됐어? 전쟁도 나라도 백성도 전부 던져버리고 도망쳤어 죽을 생각으로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아, 숲을 떠돌아다니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이 나를 부해줬어 고도진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가족사는 이런 것처럼 희생님은 백성도 전부 다 알고 계산 적극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지금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 가족을 위해서라 가족을 위해서라 동정을 할게 하지만 교황은 데리고 가야 돼 비문을 읽지 못하면 비력을 얻을 수도 없고 세르게이도 추기경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천장님의 임망과 수원이었다면 과오가 없는 고도진은 어떻게 되는지 비문을 읽고 5도진에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상태에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그 사람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비문만 읽고 여기로 돌려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안 될 거다 으악 으악 그리고 이문의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